맨날 생각 많이 나게 하고 마지막에는 감동도 있었고요. 그때 느낌을 막 받는 것 같고 신선했어요.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을 좀 엿볼 수 있어서 완전 재밌어요. 이미지가 평소한 반대여서 더 흥미진진했다. 제가 충청구에서 왔는데 사투리 되게 잘 구사한 것 같아서 충동감 있게 봤어요. 영화 많이 보러 오세요. 완전 재밌어요. 가족들이랑 보기 좋은 영화고 설날에 꼭 오세요. 진짜 재밌어요. 이정사, 박고양, 피클룸천추 화이팅! 피클룸천추 화이팅! 피클룸천추 화이팅! 재밌어요. 이정석 보러 오세요. 나 쉬운 여자 아니야. 네가 그렇게 여자애들 잘 꼬신다며? 지가 뭐 아버지 같은 거 알아요. 뭐 또 힘들 일 있으면 불러요. 그 집은 남자도 없는데. 왜 나는 안 꼬시는 게? 너는 황식이 꼬잖아. 서울에서 전학생이 왔는데 장인이 뺨 칠 테니까? 나 보고 싶었나? 나 봤어. 여름휴elcome. wo places напр!!! obeyed&